5. 고맙습니다. 5. 재료 네,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. 네, 지금부터 하나원 QK 리그 2019 미디어 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파이팅! 하나, 둘, 셋! 아, 역시... 네, 적극적인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이 진짜 뛰는데요. 네 힘찬 포즈 벌써부터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하트를 날리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격례와 그 격례를 받는 오광수 선수가 여유가 넘치는데요 갔다 왔다 이거죠 무조건 승격 승격 메이커 포기는 없다 저는 에베레스트로 준비했습니다 사진기자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에베레스트로 손으로 표현해 주시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내 인기요인은 외모 덕분이다 실력 덕분이다 하나 둘 셋 외력 외력 농담이고 당연히 저는 축구 선수고 운동장에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력이 당연히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최 최 최 최고의 감독님과 순 순조롭게 호 호 호잇자 최순호 감독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최 최고의 지도자이신 용 용 용수 감독님 수 수 수요일날 운동 쉬자고 요한이 형이 시켰습니다 수요일날 운동 쉬재요 상의력이 좀 포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간 계획이 있는데 주장이라 그래가지고 절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적으로 지내왔습니다 제 еш 여러분 구독 오늘는 고정석 감독과 한 번 혼내주고 싶습니다 저 원 형 하하 Ally 뭐야 ω 하하하하 하하하 아하하하하... if 맞 진심 또 만났네 그리고 잘 약간 두 하하하하하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싸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